2년 전 나 왜? 아! 아! 안 돼! 안 돼! 왜 그래? 그거 뭐지? 짐 모아놨지? 아! 2년 전에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만났어! 2년 전에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있었어? 아니 작년에는 나는 크리스마스 때 기억이 없고 제작년에는 기억이 없고 제작년에도 기억이 없고 제작년에도 기억이 없어 나는 그렇게 매번 크리스마스 기억이 없어 근데 올해는 좋은 크리스마스 되겠네 11일 우리 같이 입을래 어? 이거 좋아하다고 와 이건 진짜 심각해 이거 너무 직선 스토리인데 옷도 갈까요? 넣어줘요? 안 둘까요? 옷 너무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거 새로운 컨텐츠 이거 ASMR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몇 도야? 이거 몰라 13 우리 13도야? 비슷하네 16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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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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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맛있어? 80% 물 20% 소주 15도 이게 훨씬 맛있다 이거 무슨 맛?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왜? 말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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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저들아이는데 좋은 냄새나? 이 뭔 개소리야! 나는 법분자 먹네 나는 너도 소주 먹어 왜 이게 소주가 맛있어 이 법분자 바로 먹으면 훅 가는데 어때? 맛있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나 이거 큰 거 줄게 이거 먹을 수 있어? 응 이거 또 하나 있는데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? 노는 거 노는 거? 어떡해 이거 얼굴 있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? 라면 먹어 하나 먹어 야 라면 뭘 이렇게 놔주고? 우리 샤보샤보로 아 약간 주구시구하네 이거 뭐 줘? 이거 뭐 줘? 응 난 이거 놓고 이거 놓는 사람인데 너는 이거 놓고 이거 놓는 사람이구나 응 나 이거 뭐 줘 오고 있다 아니 아직 안 틀리고 있는데 너 라면 먹어본 적이 없지? 응 콕봉 있잖아 이거 콕봉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콕봉 만들고 있어 너무 안 됐어 아직 100도 안 갔어 이거 응 지금 90도 밖에 안 돼 오고 있다 응 아직 이거 95도야 지금 이거 씻었어? 씻었어 진짜? 응 항상 누가 묻는 숟가락이야? 나 만지지마 씨브레 개못하네 진짜 라면 먹을 때 민감한 거 모르냐? 한국사람들이 만지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좀 귀하게 시작했어 오 아 왜 난 그냥 먹어 나 그냥 먹어 아니 알겠어 알겠어 그 나발론 볼까 만지지 만지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 씻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그냥 입으로 와 안 돼 이제 꺼도 될 거 같은데 뜨다 나 뭐 줘 먹어볼게 초콜라 맛있어 흰 내 초콜라기야 오 맛있다 씨브레 라면 그렇게 먹지 말랬지 아니 알겠어요 먹어라 진짜 왜 이렇게 많으니까 맛있지 라면은 숟가락을 같이 먹으면 게 맛이 없다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진짜 드실래 음 너무 맛있어 김치 없냐 아 김장 한 거 가져올 거 왜 어때 너 집에 김치가 없어? 나 김치 안 먹어 안 먹어 없는데 근데 뭔가 김치 냉장고 필요하잖아 김치 냉장고 필요하잖아 김치 냉장고 필요하잖아 손도 돼 크리스마스 날에 김치와랑 라면 좀 먹고 있어 뭐 했지 내가 그 이 날에 아 그냥 우리 언니가 BTS뱅인데 BTS 콘서트도 하니까 같이 봤다 BTS 봤어? 아 그냥 그냥 TV에서 같이 언니랑 나 BTS 진짜로 봤어 알아? 뭐 어디서? 진짜 진짜로 앞에서 카우서트 앞에 근데 거기 왜 갔어? 그래서 주대권을 받았어 주대권 받았어? 응 언니가 봤어 봤어 응 BTS 콘서트 BTS가 두 개 전부터 언니 좋아했어 아 진짜? 네 워로콜 세 개 전부터 이거 있잖아 왜 내 말을 못 듣는 건데 너의 오빠 대구 오빠 근데 유리도 약간 오빠라고 부르는 거 좋아?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빠 부르는 거 근데 오빠 오빠라는 사람이 요즘 없어서 오빠라고 부르지 못했어 한국어 배웠을 때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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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서 오빠 오빠 좋아? 아니면 동생 좋아? 나는 그냥 괜찮아 다 좋아 다 괜찮아 근데 내가 조금 전신이 완전 너무 어려서 뭔가 내가 너무 어렸잖아 그 성격이 아이 같다고 아 그러니까 오빠가 있어야 돼 내가 여기에 항상 뭔가 묻히는데 이거 이렇게 다 봐주는 사람이 좋아 짜장면 약간 그거 뭐 드라마처럼 짜장면 짜장면 이렇게 묻히고 탐이잖아 솔직히 반쪽 보면 알지 아니 입술 이렇게 입술 짜장면 이런 거 난 좋아해 아 진짜? 응 근데 솔직히 오빠오빠 고리고 싶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오빠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난 뭔가 동생 난 누나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아 누나라고 하는 거 나를? 아 넌 그것도 좋아 누나 귀여워 이러잖아 그것도 좋고 오빠 라고 고르는 것도 좋아 근데 요즘은 너무 다 누나라서 나한테 아니 어디 갈 때마다 그냥 누나야 응 야 라면 그렇게 먹지 말리지 알아서 하면 뭐해 너무 쉬웠는데 잠깐만 제가 지났어 네 뭐네 지났어 살려줘 살려줘 이거 누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술을 먹고 써보는 거야 안 돼 쓰거면 돼 쓰거면 돼 쏘 이렇게 쏘 쏘 쏘 쏘 근데 그거 딱 주uters 마음에 안 돼 bro 아파? 아 나는 운캏yor 씨면 더 아파 쓰면 더 아파 나 씨면 부러 дал ministry 여기 아니야 안 돼 아 나 너무 아파 됐어? 잠깐만요 아! 로봇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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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고르라고? 됐어 여러분! 난 이거 5분 동안 이렇게 먹고 있어 약간 진짜 좋아 아, 좋다! 여러분들 이제 잘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봐요 감사합니다 제 Vinci temple 메리 프리스마스 다이자요 다다! 볼게요 이것 좀 해 onia 감사합니다.